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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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아 시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혔던 거짓말하는 내가 참이였나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하니까 가끔은 내 생각할 때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딴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너네가 해봐 재밌는데 공개 안 하면 좋겠어 공개 안 하면 공개 해 라고 하자 형 해 뭔데고 해 나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나면 돼 나한테 사는 거야 이어 있는 지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면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내 사랑받을 사람 참 부러워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딴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길 조금 더 어머니 너의 소식에 가끔 걷히며 LOVE 견전 french 보는 chord manufacturing afz 내게 듣고 싶던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처럼 시험 올렸었는데 두꺼? 몰라 이거 어떻게 올렸는데? 아 근데 그냥 이거 잘 몰라? 올림만 해 너도 해봐! 지금! 물어볼까?